그냥 잡지를 쭉쭉 나열하듯 하다가 이런건 젠같이 간단하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오늘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이 다이어리 셋업을 해보려고요 솔직히 셋업이라고 하기에는 이미 충분히 쓰고 있기 때문에 셋업이라는 표현은 좀 거창한 것 같긴 한데 이 다이어리 근황을 궁금해하실 우리 쪼떡이들도 있을 것 같고 다시 열심히 쓴 허니메이드라는 곳에서 구입을 했고요 이렇게 마감 바인딩 처리가 되어있는 다이어리를 진짜 진짜 좋아하고 선호하는데 저의 넘버원입니다 다이어리를 처음 볼 쪼떡이들이 있다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잡지다꾸죠 이게 다이어리가 많이 커서 화면에 잘 안들어오는데요 잡지를 스크랩한거죠 그냥 잡지를 쭉쭉 나열하듯 스크랩해도 되는데 이렇게 뭔가 하나의 어떤 스크랩북처럼 디자인 또 레이어 같은 거 하고 싶어서 진짜 열심히 했었죠 근데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면 미니아 쪼떡이분들은 많은데 인기가 그렇게 있진 않아가지고 단독 콘텐츠를 올리기는 저도 좀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힘을 빡 줘서 촬영하기엔 좀 망설여져서 브이로그에서 간간히 보여드릴 것 같고 이 이후로는 이렇게 페이지를 만들기는 했어요 이제 이 위에 오브제처럼 은기만 해주면 되는데 한 요정도 했다가 페이지를 미리미리 좀 만들었다가 이렇게 좀 붙여주기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듯이 정말 늘 강력 추천하는 방법이에요 포켓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잡지에서 찢은 거 붙여서 넣고 있습니다 오로지 100% 스크랩 목적이다 하시면은 그냥 요정도로만 하셔도 충분히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이렇게 막 뽀짝이들도 붙여주고 막 그랬잖아요 사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빛을 바란다고 느끼는 그런 다이어리입니다 왜 보물이기도 하죠 요 컬러감이 너무 좋아 이거는 좀 보여주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안 쓰고 있는 전시회에 다녀온 기록을 하는 다이어리인데요 전시를 너무 안 가고 있어요 안 간다기보단 못 간다고 정정할게요 그래서 멈춰 있습니다 하지만 갔다 올 때마다 기록을 하고 이것도 뭐하지만 뭐하질 수 어머 뭐하시면 뭐하질수록 빛을 바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꾸준히 꾸준히 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거 안 보셨을 것 같아요 이거 하다가 사실 이 더 셀비전은 진짜 옛날에 다녀온 거거든요 근데 이때는 기록 안 하다가 이거 기록해야겠다 하고 멈췄어요 포켓에 이제 전시회를 막 다녀왔을 때 티켓이나 요런 것들 넣어농도로 쓰고 있고 뒤에도 넣어놨죠 근데 지금 전시를 올해는 한 번도 안 갔나 봐요 그래서 뭐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시각 디자인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다 처음 보실 거예요 원래 영화 다이어리로 쓰려고 했다가 옮겼고 여기 스크랩북 스크랩 패키지 디자인 같은 거 스크랩을 많이 하고 있어요 데코템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지저분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내가 말하고도 웃긴 해요 여기 약간 표지 느낌으로 꾸며봤고 이것도 솔직히 단독 콘텐츠로 촬영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너무 리얼해 원래 제가 댄스 다이어리에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요 댄스 다이어리가 터졌어요 댄스 다이어리가 터져서 여기로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는 정말 시간이 지났을 때 한 번씩 보면은 진짜 좋더라고요 저도 매년 여러분들이랑 다시 볼 때마다 아 내가 이때는 뭘 선호했고 이때 뭐에 꽂혀 있었구나 저의 어떤 흐름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제가 또 비즈 키링에 빠졌으니 키링을 안 달아줄 수가 없어서 오늘 키링을 만들고 달아줄 건데 이 손뭉치를 사용해서 키링을 만들어주려고 이게 딱 3개가 있어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실은 너무 매듭실은 너무 예쁜데 제가 좀 잘못 구입한 매듭실이라서 상태가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꺼 만들 때 쓰려고 그냥 제꺼 만들 때 선물하려고 봐야겠어 짠 이렇게 만들었어요 오 괜찮은데? 요 털실이 좀 커가지고 걱정했는데 예쁘다 요렇게 완성 어때요? 귀여운데? 여러분 퓨얼 칼라 뭐예요? 나왔네 저 이거 보면서 또 딱 만들어볼게요 네 여러분 요렇게 완성을 했어요 이거 전시 어... 이거 전시... 어... 이거 잡지... 이렇게 잡지... 이렇게 잡지... 요거 요거는 패키지... 요런 식으로... 너무 예쁘다... 그쵸? 예쁘죠? 이제 한번 달아볼게 자크 부분이 이렇게 동그래서 키링 달기 너무 좋은데 열면은 아래로 가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사진 촬영 때문에 더 키링을 다 넣어도 있어서 여기다 그냥 걸어줘요 유니크한 스타일로 만든 건 아닌데 뭐라 해야 되지? 요 털을 하나 달아줘서 그런지 엄청 유니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원래 이렇게 매듭실로 그냥 키링을 만드는 건 별로 안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뭔가 가벼운 참 아니고는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 만들어줄 D링? 요거 D링이 여러분들 만들어서 줄 D링도 부족해서 그냥 제거는 요렇게 했습니다 일단 주렁주렁해야 좀 먹고 들어가는 느낌? 자 키링 하나 달았다고 엄청 예쁘다? 네 완성 예쁘죠? 아이고 이렇게 된 거 바꾸도 좀 해볼까? 바꾸도 해볼까나? 이거 되게 신기하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네? 나도 더 바꾸도 해볼까? 저거 바꾸도 좀 해볼까? 이렇게 하면은 그럼 이제 한번 더 바꾸도 해보 똑같이 한번 더 바꾸도 해볼까? 그럼 이제 한 번 더 바꾸도 해볼까? 한 번 더 바꾸도 해보셨어요 그 다음에 밤에 넙 한 번 더 바랍니다 아 집 너무 이쁘죠? 그전에 잡지 잡고 한번 더 보고 싶다고 요청이 오기도 했고 잡지 잡고 안 한지 오래되서 한번 해볼까요? 좋으면서도 좀 천천히 채우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뭔가 이 친구랑 이 친구랑 대화가 필요한 느낌이야 서로가 가까울 수도 멀리 있는 너무 말도 안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한다고요? 뭔가 아픈 사람의 마음 같아 뭐라고 해야 되지? 마음이 병된 자의 마음을 보는 마음이 병된 자의 내부를 보는 느낌이에요 이 느낌 너무 좋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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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넣어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 안 넣어서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돌고래 친구가 붙이고 싶어요. 요거 스크래프도 재미있겠다 이거 좋네 이거 뭔가 엄청 촌스러우려나? 근데 되게 느낌있다 베이컨 진짜 맑았지도 않은 느낌인데 실버니안 같은 거 수집하고 싶어 여기 스티커는 여기 있으니까 요거를 수집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런 놀이공원 느낌의 스티커가 있어가지고 응 너무 예쁘겠다 큰 별을 붙여서 백을 만들어주고 싶긴 한데 찾아보자 아 아 이거 보니까 실바니안 또 다 모아보고 싶다 근데 실바니안도 박질하면 끝이 없다고 해가지고 무슨 띠부띠부 씨를 모아놓은 것 같다 이렇게 스크랩만 해놔도 너무 귀엽다 이 정도로... 아 너무 귀여운데? 아니 진짜로 너무 미친 귀여움이다 나 잘 찍어? 나 잘 찍어? 미쳤어 나 없는데? 야 너 호로웨이로 있잖아 이리와 아 이걸로? 아 나 깠는데? 마실 거 아니었어? 아니 지금 이거 찍고 싶어가지고 다들 잠깐만 잔이 안 부어서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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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아닌데? 좀 많이 익었다 짠! 짠! 여러분! 오늘인 4월 9일! 기록을 해볼게요 진짜 맛있는 걸 먹어가지고 음... 괜찮다 노란색이 좋긴 한데 사진을 미리 뽑아왔거든요 필름지를 붙이려다 그냥 안 붙였어요 미쩌쩡 진짜 맛있었어요 와 사진 다이어트 닦고 유로 진짜 오랜만에 하네요 그쵸? 뭐가 뭔가 잘 어울릴 것 같고요 제가 은근히 음식 마스킹 테이프? 가 없네 홀 예뻐라 헉! 나 이거 처음 쓰네 예쁘다 어 너무 예쁜데? 아... 굴을... 숫자 굴을 좋아합니다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이 우엉쟁가가 나왔거든요 헉! 너무 크네 어떡하지? 아 망했다 너무 큰데? 근데 진짜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썸네일을 약간 닦고를 곁들인 일상 브이로그 이런 느낌을 하고 싶은데 곁들였다는 거 한때 유행이었어가지고 좀 유행 지난 말투 쓰는 것 같아서 갑자기 TMI였고요 이게 우엉을 튀긴 젠가? 아...르르르르 우엉을 튀긴 건데 젠가처럼 이렇게 싸워서 나오는데 기분이 너무 좋았고 제가 음식에 대한 표현을 진짜 못하지만 너무너무 맛있었어 아무따 그냥 먹는 그리고 저를 위해 호러요일을 사다 놓은 거예요 사실 제로콜라랑 제가 항상 가면 제로콜라를 늘 사다 놔줘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 마음이 근데... 진짜 의도한 건 아닌데 항상 안 먹고 와 사실 저는 호러요일을 좋아한다고 말한 적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내가 호러요일을 좋아했었나? 약간... 그런 느낌 와인도 먹었거든요 제가 사갖고 간 와인이 있는데 사진은 안 찍었네 이거를 붙여야 되는데 어떡하냐 이거 아이스크림도 진짜 미쳤거든요 이건 내가 항상 깨있고 케이크 아이스크림 뒤에 나와다 이거 참치는 무조건 붙여야 돼 자리가 없어도 붙여야 돼 얘는 어쩔 수 없어 라임은 나왔으니까 좀 잘라주고 아 진짜 짜증나네 다 자르는 거 너무 짜증나는데 이게 뭐냐고 이게 이거 말고 진짜 면도 있고 아 진짜 이거 진짜 짱인데 저거 저거 제가 진짜 국물킬러라 저게 진짜 맛있었는데 완전 꼬소꼬소하고 이거 진짜 너무 맛있었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조금만 더 줄여볼게요 또 기다리고 기다리던데 옷이 안에 간장 같은 양념에 절여진 두부 하여튼 진짜 맛있어요 아이스크림 제가 진짜 못 찍었지만 저 아이스크림이 뭔지 아세요? 쌀이에요 쌀 제가 먹자마자 옥수수 했는데 틀렸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천쌀 아이스크림 먹어봤는데 너무 맛없어가지고 아 진짜 쌀로 아이스크림 만드는 거 아니다 약간 요런 사람이었는데 이거는 진짜 미친맛 또 생각나는 미친맛 완벽해 잡채 이를 채우려다보니 좀 말이 이상한데 제가 두 그릇을 먹긴 했는데 하나만 잘라주자 내가 어떻게 한 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니 이거를 이제 흥부가 아이스크림을 내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통해서 뭐야 아이스크림 언제 만드셨어요? 아까 만들던데 아이스크림을 아까 만든다는 말이 가능한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랬죠 진짜 너무 웃겨 여기 중간에다가 저도 처음 해보는 건데 너무 또 정신스러워할까 봐? 걱정은 되는데 궁금하시죠? 제가 해볼게요 이렇게 구분을 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망한 것 같아요 에이 몰라 어쩔었지 저 망할까 봐 조금만 집중해서 글을 써 올게요 여기 밑에가 진짜 애매하거든요 스티커를 이거 찾았다 이거다 이거 같이 찾으려고 했는데 찾아보렸네 다꾸 완성 양면을 했네 아 진짜 간단하구나 내가 진짜 간단하게 했군요 너무 당황했어 과거에 나한테 그런데 예쁘지 않아요? 뭔가 진짜 딱 기록을 위한 느낌? 매일매일 쓰고 싶으신 분들은 요정도가 제일 날 것 같은데요 딱 핵심만 기억하고 아 여기 데코 조금만 할게요 조금만 쥐인자 쥐인자 아 요런 조금미가 진짜 잘 쓰이네 뭐라고 해야 돼? 이게 진짜 자리가 애매할 때 애매하게 남았는데 허전할 때 최고네요 이런 느낌 뽀글뽀글하고 귀엽네요 다꾸는 요렇게 끝 저거는 진짜 잘 쓰인다 이거 진짜 잘 쓰인다 그냥 편하게 해 줬으면 진짜 잘 쓰인다 그냥 편하게 해 줬으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